아침이다. 와! 아하! 일어나! 주문이야 주문! 뭐? 주문? 오늘은 또 뭘 만들까? 오늘은 또 뭘 만들지? 빼미야, 주문 전화 왔어? 뭘 만들어 달래? 뭔데? 주문 전화? 없었는데? 어? 무슨 소리야? 방금, 주문이야 주문! 이랬잖아. 아, 그거? 연습한 거야. 주문 전화 오면 그렇게 외치렴. 하는 수 없지. 그럼, 만들던 거나 계속 만들어야겠다. 아, 그거 고물로봇 말이야? 뭐? 고물이라니! 재활용품으로 만든 로봇이거든? 그러니까, 고물로봇이잖아. 아니면 최고의 작품이 될 거니까 두고 봐. 어디 볼까? 팔도 좀 늘리고, 여기도 좀 조이고, 귀를 붙여볼까? 짜잔! 다됐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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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! 내 이름이 우아야? 우아라니? 너도, 너도 나를 우아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우아 맞지? 우아? 우아, 멋진 이름이네? 우아? 우아, 멋진 이름이네? 좋아, 그럼 지금부터 내 이름은 우아야 우아, 반갑다, 우아야 우아 그럼 오늘이 우아 생일이겠네 우리 생일 선물 해주자 생일 선물? 오,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뭐가 좋을까? 음, 나처럼 예쁜 꽃 꽃? 먹는 거야? 아, 우아는 이제 막 태어나서 꽃이 뭔지 모르나 봐 그럼, 내가 예쁜 꽃 만들어줄게 우아! 응, 근데 뭘로 만들지? 생각 생각나라 생각나라 무엇으로 만들까? 어떻게 만들까? 생각나라 생각나라 나와라, 나와라 풍풍풍풍! 아하! 그래! 맞아! 휴지심!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쓰면 그 안에 들어있는 휴지심? 그렇지 그렇지 근데 꽃을 만들려면 더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? 뚝딱뚝딱 만들기 재료 소개합니다 필요해 휴지시 색지풀 필요해 가위라북자까라 필요해 종테이프 양면테이프 병뚜껑하고 접착제 뚜따뚜따만들어볼까요? 우리 함께 예예예 친구들도 아아랑 함께 휴지심으로 예쁜 꽃 만들어볼까요? 먼저 휴지심에 풀을 바르고 슥슥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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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풀을 다 발랐으면 예쁜 꽃을 붙이면 돼 슥슥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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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자 이제 다 붙였으면 손으로 꾹꾹 눌러줘 나무젓가락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나무젓가락으로 누르면 더 잘 눌러줘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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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납작해진 휴지심을 가위로 자르면 돼 어어어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때 짜잔! 이게 바로 꽃잎이야! 우와! 예쁘다! 예쁘지? 자,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꽃줄기를 만들거야 종이테이프를 돌돌 감아서 만들거야 아하! 나무젓가락 대신 길쭉한 연필이나 색연필로 만드는 건 어때? 아하!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, 종이테이프로 감아볼까? 감을 때 어떻게? 돌돌돌 신나게! 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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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 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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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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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감아, 감아, 감아 자, 이렇게 꽃줄기 완성! 우와! 하하하! 꽃잎은, 꽃잎은 언제 붙일거야? 급하긴 지금 붙일 거야 먼저 꽃잎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돼 그래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거든 우와 꽃 모양이다 자 이렇게 꽃잎을 다 붙인 다음 가운데 꽃줄기를 끼워 넣으면 우와 진짜 꽃이다 아직 아니야 이렇게 예쁜 병뚜껑을 가운데 붙이는 짜잔 우와 예쁘다